엄마 최고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만들어 주신 잡채 엄마가 오셔서 잡채랑 고구마 줄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김치랑 피클 있어요 그리고 초석참차 입니다 아 시원하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이야 얼음 아 천천히 아 너무 맛있다. 닭다리 너무 맛있어 그래서 여기는 정말 고소한 맛이에요 그리고 고소한 맛을 잘 먹어요 굳이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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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아삭아삭 좀 더 갖고 올게요 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치즈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쫄깃쫄깃 깻잎 팍팍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흑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요네즈 잘 먹었습니다 역시 엄마가 해준게 맛있군요 안녕 오늘 사랑해요